이것이 나리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요? 부인을 죽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발과하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뭐야? 안통한거야? 어차피 죽을 목숨 나리 앞에서 깨끗하게 끊어내요 한 말요? 진짜? 말 좀 하라고 끊어내고 실례하겠어 죽는 건 그쪽의 자유지만 누가 내 앞에서 죽는 건 다른 얘기라서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? 제가 못 지를 것 같습니까? 오늘 죽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죠 이유가 뭡니까?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? 무슨 일이야? 조성우의 유일한 식솔은 누이 안하로 조성우가 실종된 후 혼이 나여 좌이정 석지성의 만며느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름은 조여화입니다 좌상댕 반며느리 조가 여와라 합니다 프라이데이